차트선생 차트선생 이러한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200만 정도의 거래량 250만 주의 거래량 과연 이 물량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예요 주가를 급등시켜야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탄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나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뭐 해야 된다? 특징을 잘 이용해야 된다 특징 특징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특징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사실상 주가가 빠질 때 잘 안 쳐다봐요 항상 올라가면 쳐다보거든요 이거 솔직히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뚫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 제가 이 5만 천원 구간에서 5만 천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주가가 5만원 부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단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중을 도모해야 된다 왜? 이 중요한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후로 영상을 보질 않습니다 왜?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올라갈 때는 많이들 봐주셨는데 빠지니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주가 자체를 저도 이 구간에서 손절 사인을 드리고 나서 영상을 몇 번 찍다가 안 찍었어요 왜? 찍어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러한 구간부터 솔직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서 많이 생겼냐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그때 여기 손절 구간 있죠 손절 구간을 다시 회복해주고 5만원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다시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봤습니다 근데 언제 많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이 구간 이 구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그죠? 제가 이 7만원 구간 제가 이 7만원 구간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타점을 여기서 한번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 7만원 7만 2천원 구간 반드시 잡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때부터 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 델타가 지금 이 지점 이 지점에서 개인들의 관심도가 어... 100점 중에 100점 중에 90점이라고 했으면은 90점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70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70점 자, 왜 그런 거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의심하고 있어요 뭘 의심해요?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그죠? 초전도체 관련돼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구간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 팡팡팡 쏘잖아요 상 상 상 이런 식으로 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의심했었는데 주가가 팡팡팡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살짝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아, 의심은 되는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한가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때 매수해요 이때 매수 근데 사실 이때가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면서 매도합니다 주가를 올리면서 매도해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가장 매수로 쏠릴 때 이 지점이 뭐예요? 이 지점이 개인 투자들을 설거지하기 제일 좋은 지점이다 제가 비교해서 종목 하나 보여드렸죠 지오릿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죠? 오늘 좀 올랐지만 1800원이죠 고가권이 어디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죠? 얼마예요? 7500원 7100원 여기죠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성이 이런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자리 모두가 의심하는 자리요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는 자리다 의심을 하고 있는 자리 이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려고 신규 진입을 노린 사람도 있을 거 말이에요 의심을 하면서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간까지 맛을 간을 보고 있다가 이 상황가를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역시 내가 정확했어 내가 의심은 했지만 이 회사 확실히 리튬을 하고 역시 작전주야 내가 확실했어 이거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익이겠지만 또 이때 들어간 사람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강당 거래량 보이죠? 거래량 미친 거래량 그죠? 1억 2천만 주의 거래량 유통주식 얼마예요? 유통주식 1억 주죠 그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유통주식만큼이 돌아간 겁니다 뭐가 된 거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와 세력들의 설거지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2주, 3주에 걸쳐서 물량을 정리하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세력들은 유의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럼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급등시켜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다 꼬셔야죠 다 꼬셔야죠 이게 지금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거는 뭐예요?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타이밍 어떤 타이밍? 마지막 급등 타이밍 이거 한 방 노리고 마지막 피날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한 번 볼까요? 시간에 오늘 좀 빠졌는데 시간에는 또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해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 기다려야 된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강한 상승 나와요 근데 3월 4일 전에 매도해야 돼요 매도 개인들이 개인들이 진짜로 매수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뭐한다? 매도 타점이다 분명하게 지금 신성 델타테크 의심의 눈초리로 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7만 2천원 구간대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릴 때도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초전도체 믿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해서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4일의 결과 발표 듣지 않을 거예요 왜? 이때는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재료 소멸로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LK99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LK99에 황을 추가한 새로운 물질로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3년도 7월 8월에 자 이석배 교수와 김현탁 교수가 했던 짓을 생각을 해보자구요 자 3달에서 4달 동안 잠수를 탔어요 그러다 갑자기 1월에 다시 등장해서 초전도체 황을 추가한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었대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3월 4일에 발표한대요 이거 믿으실 겁니까 믿으실 거예요 자 한 번 속은 건요 전 초전도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질 않는 것 뿐이에요 왜? 한 번 우리를 속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뒷송수 친 놈들은요 두 번 세 번 칩니다 그럼 우리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우린 너희를 믿지 않아 하지만 우린 뭐 할 거다 우리는 매도할 거야 너희가 발표하는 날 전에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7만 2천원 추천드린 이유도 초전도체 성공이다가 아니라 뭐요? 기대감에 배팅하자 세력들이 정고점을 뚫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 벌써 70%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영상 보고 체크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상인데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털리면 진짜 하수다 3월까지 폭등하니까 팔지 마라 이 자리까지 절대 매도하지 마라 자 얼마예요? 이 구간 7만 2천원 7만 3천원 구간이에요 2월 2일이고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 무조건이란 건 없지만 추세 보세요 21선은 깨지지 않겠어요 안 깨지잖아 버티지 않아요 버티지 않아요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월에 뭐 있어요? 이석배 교수 연설 일정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매도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은 고가권으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구간이 뭐예요? 저로의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고가 영역을 만든 주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흔들기 단계에 있다 한 번만 이시 터지면 위로 팡팡팡 튈 수 있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고 지금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돼서 신성 델타테크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관련돼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저점 구간 1월 30일에 잡아드렸죠 그죠? 그리고 손절라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아 손절라인 왜 잡아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추천을 드린 건데 여기서 손절라인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이 아무리 올라갈 것 같아도요 분명한 것은 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7배잖아요 언제든지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죠? 일단은 접근을 해야 돼요 주가가 무너졌을 때 아니야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10개를 찍어서 10개가 전부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빠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손절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려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월의 연설 일정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신고가 영역에서 흔들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21선만 잘 체크하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번호 있거든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신성 신규 메스 타점 플러스 추가 메스 타점 잡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고 한방 슈팅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 언제? 3월 4일 전에 3월 4일 전에 매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3월 4일 전에 제가 7만원 추천드린 것도 초전도체가 성공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증폭되는 걸 알고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이 맞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70%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물량을 던질 생각을 할 거야 어떻게? 폭등시킬 겁니다 이 마지막 폭등에 모든 걸 불태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도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께 신성이 분명하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023년도에 양자 컴퓨터가 7월에 초전자체 오르고 8월, 9월에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테마주의 순환이다 테마주의 순환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에 유명한 BNF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조를 벌었거든요 투자로 근데 딱 비결이 하나 딱 알려졌어요 인터넷에 딱 퍼뜨린 비결 하나 테마주의 순환을 잘 찾아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 뜻이 초전도체 2차전지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음극재 LFP 폐배터리 2차전지 장비 순환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테마의 순환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도 초전도체가 올라간 다음에 양자가 올라갔으면 다음에도 양자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거 꼭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 후속주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좀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자, 간단하게 1분만에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고 강한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량 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력한 거래량을 어떻게? 앞에 구간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을 했다 이 구간에서, 그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량을 다 싸그리 흡수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미들을 굉장히 힘들게 거의 3달 정도 털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현 구간에서 이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 구간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 밑에서 팔 사람도 없고 위에서 매도할 사람도 없다 전략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한 번만 튀면은 땅땅땅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종목? 초전도체 플러스 양자 컴퓨터 관련 조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을 무조건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010 9201 63이고 이쪽으로 신성 후속주 신성 후속주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다음에 무조건 양자 컴퓨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다? 양자 컴퓨터다 신성 후속주 신성 후속주라고 신성 후속주라고 다섯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거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성 델다테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다라고 과유불급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 분할 매도 지금부터 훨씬 높은 가격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명품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주와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받아가시고요 요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천명에서 8천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천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윙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 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카이랑 MDS테크 이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스윙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이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 920 1 63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천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에요 12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17년부터 2017년부터 주가가 빨리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1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구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에 있는 지점 매물소화 진행해줬죠 매물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2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4년 걸려요 뭐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에서 10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만원부터 17만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2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 승인이 나올 거에요 승인 승인이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 9201 63 이거 이쪽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 9201 63 2구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